안전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냥 쇠덩이로 만들었습니다 프론트 그릴에는 뭔가 뿔 같은 거 달려있고 철로 만든 버퍼 그리고 뒤쪽에는 그냥 입불하고 달아놓은 날개 이때는 안전에 대한 규정도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는 멀쩡합니다 기수도 안 났어요 대신에 운전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를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그냥 플라스틱 말고 엄청나게 튼튼한 거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뾰족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사람을 쳐도 좀 덜 다치게 됩니다 이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한다면은 자동차는 박살이 나도 운전자는 멀쩡합니다 드렁크 과거 사람을 납치하기에 좋음 현재 사람을 넣을 수는 있는데 잘 안들어감 마이갓 방향제 과거 대시보드에 뭐가 올려놓음 현재 송풍구에다가 뭘 자꾸 끼워놓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답니다 성불 trong 막나게 누움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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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현재 듀 If 나는 과거 시chten 현재 아이쿠 세상에나 아니 사장님 괜찮으세요 일단 이거 찍어야되는데 한밑기 쑤 report gathering bank 서로의 인사하고 자동차 사진을 찍음 이게 자동차 튜닝 과거 앞에다가 쓰레바퀴 달아주고 슈퍼차저 올려주고 딥버프에다가 이쑤시개 빵빵빵 달아주고 스포일러 엄청 크고 달아주고 자 이제 튜닝 끝 현재 그냥 스티커 붙임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동전 집어던짐 현재 하이패스 통행료 만 오천 원 입니다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? 받친 사람이 괜찮다며 그냥 감 현재 아이쿠 괜찮으세요? 순식간에 견인차와 경찰들이 몰려 OH MY GOD! I'll see you next time!